한 시점에서 뭐를 사면 좋겠냐. 예전에 그렇게 올라간거 알겠어.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 뭐냐면 제가 금오올림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금오올림 봐보세요. 주변에 호재가 많으니까 찍고 바로 전골촌까지 쭉 올라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회복탄력성이 상당히 높고 여기도 보시면은 18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2016년 2017년 뭐 그냥 가서 그냥 마통 내서 마통 내서 그냥 집을 샀으면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아쉬울 게 없어요. 여기도 금오올림조차도 18년, 19년에 갭이 그렇게 많이 안 벌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급격하게 불타오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왕심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게 왕심리는 이제 괜찮은 게 뭐냐면 주변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 호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왕심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빠져있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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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뭐 진짜 안 될지 말지 모르겠는데 여기 진짜 나 우리가 여기 그때 임장을 한번 갔었어요. 제갈림도 여기 갔어요. 제갈림이 돈 되는 데는 꼬박꼬박 다 갑니다. 무슨 수가 있더라도 가고 그리고 진짜 약속이 있어서 못 간 날은 라이브를 보고 새벽에라도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근동 밤 12시에 라이브를 보고 그날 저녁에 12시에 일 끝나고 사근동을 차타고 한 바퀴를 돌고 오셨죠. 사근동을. 그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죠. 하왕구 뭐 여기에 행당팔 뭐 가칭이에요. 가칭 이거 진짜 실제로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다세대 다가구들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지금 최근에 여기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시프트 하겠다고 해가지고 서울공 옆에도 공간이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여기도 잡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신축 제대로 된 신축이죠. 행칠. 행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신축 아파트들도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 그 길목에서 여기 금오올림. 금오올림은 마장동 금오올림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어떻게 마장동이에요. 왕심리 금오올림으로 바꿔야지. 그러면 왕심리에서 뭐라 그럴 수 있으니까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왕심리 역이라고 쓰시면 돼요. 왕심리 역이라고. 왕심리 역이라고 쓰고 앞에다 뭐 하나 더 붙여요? gtx. gtx 왕심리 역 금오올림. 제가 이름을 다시 지어줬습니다. 그럼 왕심리 역할을 바꿔야합니다. 왕심리 역할을 바꿔야합니다. 이게 뭐예요. 마장금오올림 보다 gtx 왕심리 역 금오올림이 훨씬 낫죠. 그죠? 이러면 집값이 올라가겠죠? 장미형이 중요해요. 장미형을 제대로 안하면 안 돼요. 장미형을 해야 되는데 장미형을 안하면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인더권이 그렇게 해서 이름 바꿔서 어쨌든지 간에 탈출하신 분들은 탈출하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다. 그래서 이 지역이 경기가 침체가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도 비교를 해보지만 몇 군데들은 그렇게 체킹을 해놓고 바로 보셔야 돼요.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 그래서 마장동 금오올림이 자리가 너무 좋잖아요. 학교도 가깝기도 하고 여기 술자리도 가깝기도 하고 우리가 임장 갔을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꽝되신 닭. 이거 안되면 저거라도 해야죠. 여기서 놓치면 안되는 아파트. 두산 아파트입니다.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 32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이시나요? 24년 2월에 최고가를 찍었어요. 이 두산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산 아파트도. 이 두산 아파트도 분명히 그냥 두산으로 할 게 아니라 왕십리역 두산 아파트로 이름을 바꿔야 돼요. 왕십리역 두산 아파트. 그러면 확실히 돈이 되겠죠. 왕십리역 두산 아파트. 그런데 내가 사기 전까지 왕십리를 붙이면 안돼요. 왕십리역 두산 아파트. 레미엄 위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왕십리역 두산. 이렇게 붙이면 확실히 효과를 볼 지역 중에 하나죠. 지금 여기 보시면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신고가 찍었죠? 신고가. 그러니까 가는 데는 가요. 가는 데는. 신고가 찍는 애들은 갑니다. 가는 데는. 그런데 이런 곳들이 지금 비싸서 못 사겠다고만 할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서 꺾이면 최우선순위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이제 프루저 파크세븐. 여기 이제 들어오는데 파크세븐이 들어오면 효과를 보는 데가 여기 이렇게 또 왕십리를 빼면 또 서운하니까. 왕십리역에서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한신더휴가. 여기 천세대입니다. 천세대. 여기도 천세대. 여기도 근천세대. 합이 삼천세대가 넘어요. 여기가. 여기 합하면 삼천세대가 넘어요. 삼천삼백세대. 그래서 서울숲 한신더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꺾였어요 한번. 그리고 바로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게 안 떨어지면 방법이 없긴 한데 떨어진다고 했었을 때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 역시 AI 연애가 짱입니다. 지금 효과 자체도 매물도 많지도 않으니까 효과를 세게 부르고 있어요. 왕십리 주변이 얼마나 좋다. 그래서 지금 하락장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임장을 무지하게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입지 좋은 곳이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돈을 무조건 벌어요. 그리고 입지 좋은 곳에 구축입니다. 돈이 가장 적게 들어가니까 신축은 돈이 많이 들어가죠. 신축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냥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건들 수 있는 것들이 어디인 거냐를 고민을 좀 해보면서 입지가 좋은 곳들을 타겟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도 알겠어 근데 비싸서 못 사겠어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저가를 생각을 해보는데 그중에서 틈새를 노려보면 좋을 때들이 좀 있어요. 그중에 이제 거기가 어디냐 이렇게 봐보면 동북선의 효과도 느리고 그리고 기존의 메인선도 있고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생각을 또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이제 갔던 곳이 어디냐면 콜로세움 아파트 콜로세움 아파트 아세요? 콜로세움 아파트 콜로세움 아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콜로세움 아파트 이 콜로세움 아파트 종합 SK 그 다음에 레미안 라센트 이런 지역들도 한번 봐 보시는게 좋습니다. 왜 봐보면 좋냐 이 콜로세움 아파트 바로 옆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월공역이 있어요. 월공역 월공역 월공역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지나면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동북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동북선이 여기 이제 동북선 종합역이 생기고 이 종합역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게 변화변동이 또 생기죠? 우리 엄마가 도봉! 우리 엄마가 아빠들은 아빠대로 해서 저기를 하는 거고 나는 나대로 해서 그렇게 하면 뭐 백란을 내놓으면 뭐 할거야 네 네, 부동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급하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 아버지 물건 중에 임차 내놓을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얘기 좀 잠깐 하느라 전화 안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오히려 전화 안 받으면 계속 전화 오시기 때문에 제가 빨리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콜로세우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 지금 월공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고려대역이 있고 고려대역이 있으면서 여기 고려대역이 동북선이란 6호선이란 동북선이란 환승구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여기 보이는 게 있죠. 청량리 재개발이 보입니다. 청량리 재개발이랑 가까이 있는 이곳이 콜로세움 아파트 종암. 여기도 임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장을 갔었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도 같이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다. 체크 안 해 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길목을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길목. 길목 놓치면 안 돼요. 체크를 잘 해 놓으시는 게 이제 좋죠. 오늘 저를 찾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네요. 무지하게 많아요. 공항 가려고 갈 때 꼭 지나가던 아파트인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비교를 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가 여기도 상당히 좀 약후된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 주변 지역이 여기 보이시나요? 신통신통 걸려있고 가로주택 가로주택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걸려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개발을 안 했는데 개발을 좀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왜 여기가 좋다라고 하냐면 동북선이랑 연결된 것도 있는데. 이 월국역 뒤로 가서도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도 또 여기 잠깐 얘기하면 두산 위부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유코선 타고 가더니 어디 가요? 장이 유타운이 나옵니다. 근데 장이 유타운이 더 좋냐? 왕십리가 더 좋냐? 그러면 뭐 선택해 주세요. 왕십리하죠. 가는 길목이 여기입니다. 가는 길목. 장이 유타운에서 내려오는 길목에 이렇게 이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선이랑 크로스는 되는 자리이고. 그리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기 사대부초대. 저쪽에 해와동에는 사대부초등학교. 그리고 여기는 남자 부중사대부고가 있는 곳입니다. 서울대 부속이 관악산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렇게 있고. 남자 중고등학교가 있고. 이쪽에 회화동에 가면은 여기에. 여기 보면은 부설초등학교. 그 다음에 여자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중고등학교 있고. 남자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쪽이 또 나쁘지는 않아요. 강북지역에. 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도 놓치고 가면은 아쉬울 거다. 이러다가는 날 살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더 얘기해 드릴 때가 많은데. 어쨌든. 이거 한번 정리를 해서. 봄쯤에. 지금 이제 봄인가요? 그때 한번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는 있긴 한데. 지금 그간은 꺾어지는 데들이 있고. 꺾어지지 않은 데들이 있고. 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하면은.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전에 이제 18년, 19년에 그런 거래가 있었고. 근데. 지금 앞으로 만약에 변동 상황이 생겼을 때. 관심을 두면은. 어느 지역이 좋을까. 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강북에. 학원이 없다. 어. 살만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거는. 니들 생각이에요. 니들 생각. 네. 그 동네 수준에 맞춰서. 이 정도만 학원이 있는 거고. 없는 데서 학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없는데 학원이 생긴 거에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해요. 빡! 학원이 다 있고. 뭐가 다 있고. 그럼 이미 가격은 다 반영이 됐어요. 비싸요. 그런 데는 투자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학원이 없는데. 학원이 스멀스멀 생길 거 같아. 여기도 괜찮아질 거 같아. 아. 그런데를 미리 사야지. 돈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이. 강북이. 학원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거로 살만 하고. 학원도 변화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 교통. 그 다음에 병원 등등. 인프라가 갖춰질 만한 곳이 어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네. 이러다 날 새니까. 오늘은 낙성대를 가야 돼요. 낙성대. 제가 낙성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